너 철 들었구나? 니 카이치어 라 철이 들다는 의미입니다. 비슷한 단어로 동시 너 드디어 철 들었구나? 니 종유 동시 라 니 종유 동시 라 날 그렇게 남처럼 대하지 마 부야 거 워 쩌머 젠 와이 부야 거 워 쩌머 젠 와이 부야, 부야, 뭐 뭐 하지 마세요 근 누구누구 젠 와이 누구누구를 남처럼 대하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남처럼 대하는 것을 근 누구누구 젠 와이 거 워 쩌머 젠 와이 날 그렇게 남처럼 대하지 마 그렇게 티가 나니? 쩌머 맹쉔 마 쩌머 맹쉔 마 쩌머 맹쉔 마 맹쉔 명확하게 티가 나다 맹쉔 외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티가 날 때도 맹쉔이라고 그럽니다 싫어하는 티가 나거나 좋아하는 티가 나는 거 쩌머 맹쉔 마 너 정말 능력 있다 너 참 대단하다 많이 쓰죠 니 헌 리하이 니 헌 리하이 리하이 대단하다 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봤는데 워 다 틴고 와라 워 다 틴고 와라 다 틴 다른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다 틴고 경험이죠 뭐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워 다 틴고 와라 그 사람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야 다 맹나마 헌신 다 맹나마 헌신 헌신 마음이 모진다는 의미에요 헌신 워 를 넣어도 되겠죠 나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거든 너는 경계심이 너무 강해 니 홌 베이신 니 홌 베이신 타이 창라 니 홌 베이신 타이 창라 홌 베이신 경계심입니다 홌 베이 경계하다 홌 베이신 경계심 타이 창라 너무 강해요 그 사람 대신해서 변명하지마 부야오 티 타 카이 터라 부야오 티 타 카이 터라 카이 터라 죄에 대한 책임을 벗다는 의미입니다 카이 터라 티 누구누구 카이 터라 그러면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변명해주다 그런 의미가 듭니다 부야오 티 타 카이 터라 그 사람 대신해서 변명하지마 그 사람 위해서 변명하지마 티 누구누구 대신하다 위하다 티 타 카이 터라 너 무슨 자격이 있어 니 요 샤마 쯔거 니 요 샤마 쯔거 쯔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쯔 쯔 쯔 쯔 쯔 설정음입니다 자격 요 샤마 쯔거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너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니 요 샤마 쯔거 쯔거 쯔어 니 요 샤마 쯔거 쯔어 쯔어 너 생각 좀 말해봐 니 초초주의 니 초초주의 니 초초주의 주의 생각입니다 주의 추주의 생각을 말하다 동사를 반복하면 좀 뭐뭐라 하단 의미가 되죠 니 초초주의 생각 좀 말해봐 간단한 말로는 너 무슨 생각 있니 니 요 샤마 쯔거 니 요 샤마 쯔거 니 요 샤마 쯔거 워 거이 난 할 수 있어요 란은 막다라는 의미다 난 쯔 결과 보어 확실하게 막다 난 쯔다 하려는 행동을 막는 것을 너 참 차분하네. 니 헌 빙징 빙징 차분하다는 의미입니다. 빙징 평정이죠? 빙징 잘 반성해봐. 니 하하오 환싱 니 하하오 환싱 환싱 삼성 삼성 이성 삼성으로 환싱 반성을 하다. 하하오 하하오 해도 돼요? 니 하하오 환싱 잘 반성해봐. 누가 널 괴롭혔어?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. 괴롭히다. 일성 경성 그 사람이 날 괴롭혔어. 타치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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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이상한데? 저 여우디엔 부두에 진 저 여우디엔 부두에 진 부두에 진 약간 뭐가 좀 이상한 것을 말합니다. 내 생각대로 안되거나 그렇대 부두에 진 저 여우디엔 치과이 저 여우디엔 치과이 이상하다. 저 여우디엔 치과이 나 정말 화가 치밀어. 치 우워 치 부구어 우워 치 부구어 치 화가 나다는 의미에요.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을 치 부구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워 타이 셩 치 라 우워 타이 셩 치 라 그렇게 화난 표정 짓지마. 니 부야옷 벙지 랜 니 부야옷 벙지 랜 벙지 랜 갑자기 화난 표정을 짓는 것을 벙지 랜 정색한다고 그러죠? 부야옷 벙지 랜 화난 표정 짓지마. 난 정말 억울하다고 워젠 더 헌 위엄 왕 워젠 더 헌 위엄 왕 워젠 더 헌 위엄 왕 워왕 워왕 니 부야옷 벙지 랜 니 부야옷 벙지 랜 벙지 초조하다 벙지 서두르다는 쬐지 초조하다 는 쬐지 너 참 어리석네 니 헌 춘 니 헌 춘 춘 어리석다는 의미에요 춘 봄 춘 자에 벌레 춘 자가 두개가 있죠? 춘 어리석다는 의미로 빤도 쓸 수 있어요. 니 헌 빤 니 헌 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어 20문장 공부해봤습니다.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. 카일은 네이버에 중국어 인간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 설명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이상 카일이었습니다.